네 오늘 찬양은 현석주님의 찬양 중에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찬양입니다. 앞에 부분 조금 우리 하모니카로 조그마하고요 그리고 생목 라이브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의 산성 주님 나의 우세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을 드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우세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을 드신 여호와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주님은 나의 우세이시며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샬롬